대종경 제1서품 19장 연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주문을 가르치며 혹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본의가 모든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하며 화두를 들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하며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고로 처음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환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의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종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연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연불, 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통일하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2,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연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연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력을 얻게 하여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여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 신자의 수행은 또한 홀로SI 예방은 마음으로 짓은 생활에휘하며 TON이 참고 Jeśli 모 father gras도 꼭